현 시대를 분석할 수 있도록 돕는 한군의 책은 여러분들 삶에 큰 위안과 용기와 지혜를 제공할 것입니다. 사람이 중요한 것을 먼저 해야 되죠. 아니 선거 전에 선관위의 당부 말씀을 한 번 못합니까? 선거 소송 다루고 있는 대법관들의 당부 말씀을 한 번 못합니까? 그런데 지지하라고요? 그걸 어떻게 지지합니까? 근본이 잘못되어 있는데. 신을 바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? 우리가. 지금 스카님이 말씀하시니까 이야기인데 우리는 평범한 사람을 기준으로 이야기하는 거죠. 평범한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당부 말씀을 한 번 정도 해야 되는 거죠. 3월 9일 당선이 되고 난 다음에. 그러니 저렇게 지금 고전하지 않습니까? 얼마나 갈 것 같습니까? 사람은 옳은 일을 하고 살아야지.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어떻게 잘 살길 바라겠습니까? 팥줄소를 천번, 만번 찾아가 보시기 바랍니다. 지지율 회복이 되나. 데이비드님이 아주 정확하게 지적하시는데 할 걸 안 하니까 질질 끌려다니는 거 아닙니까? 아니 뭐 그냥 전국을 찌르는 말씀이네요. 여러분 세상 살면서 할 거 안 하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여러분 말이 나왔으니 말인데 세상 살면서 해야 할 것을 덩안이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? 요즘은 제가 시간을 기록하지 않습니다마는 한 1년 이상 됐네요. 그 전까지는 다이어리에 전날 자기 전에 항상 내일 뭐 해야 될지를 쭉 적지 않습니까? 내일 뭐 해야 될 걸 적을 때는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별로 자동적으로 이렇게 정리하지 않습니까? 그리고 저는 평생 동안 시간 다이어리를 썼습니다. 무선활동에 얼마 얼마 기록을 많이 남겼죠. 지금은 그렇게 안 합니다. 지금은 그렇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. 그게 여러분 다 매일매일 뭡니까? 그걸 우리가 투두리스트라고 하지 않습니까? 매일 해야 될 목록. 매일 해야 될 목록이 가장 원칙이 뭔가 하니까 무슨 일부터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 적는 거지 않습니까? 대통령이라고 다를 게 하나도 없잖아요. 자기가 뭐부터 먼저 해야 될지가 나올 거 아니에요. 그게 여러분들 맹악하지 않으면 끌려다니듯이 일정에 맞추어서 뭡니까? 그냥 의전 담당하다 다 끝나지 않습니까? 똑같은 겁니다. 옛날이나 지금이나 개인이나 대통령이나 개인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. 개인이 매일 자기 일상을 살아가는 거나 대통령이 매일 자기 일상을 살아가는 거나 물론 만나는 사람이나 다루는 업무 자체의 성격은 다르겠지만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꼭 같은 거예요. 24시간을 가지고 배분하는 거지 않습니까? 제가 젊은 날 가장 많이 쓴 것이 자기 개발스입니다. 그리고 가장 많이 팔린 책 중에 하나가 공병호의 자기 경영 노트입니다. 자기 경영 노트의 핵심이란 것이 매일매일을 가장 효과적으로 잘 사용하는 거지 않습니까? 대통령이라고 하나도 다를 게 없죠. 본인이 뭘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게 정리가 되고 나면 생활이 다 거기에 맞춰서 오가나이저 조직화가 되지 않습니까? 그럼 흘레벌떡 뛰어다닐 필요가 전혀 없는 거죠. 별 게 아닙니다. 무슨 특별한 장관이라고 이러면 특별할 것 같습니다. 똑같습니다.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뭡니까? 양치질하고 뭐죠? 밥 먹고 그다음에 나가서 하루 일정을 소화하는 겁니다. 우선순위가 명확하면 뭐죠? 그러면 큰 물꼬를 잡아야 될 부분들이 명확하게 정리가 되면 다른 작은 것들은 이렇게 자동적으로 해결이 되는 거죠. 이거는 윤 대통령을 지지하고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. 누구 보고 지지하라고 할 겁니까? 국민들한테. 다 자기 마음에 따라 지지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러나 지금 일하는 걸 보면 제 눈에는 그냥 아예 그냥 F입니다. F. 물 사람이 저렇게 흘레벌떡 뛰어다닐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. 그러니까 전문에 예상했지 않습니까? 지지율에 계속 내려갈 거다. 뭐 악감정 있는 게 아니고. 그 하는 걸 보니까 관찰하게 되면 전망이 나오지 않습니까? 아 저 사람이 저렇게 하면 그냥 전망이 나오는 거죠. 전망의 핵심은 당신이 그 자리에서 가장 잘해야 될 일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 시간이 남으면 다른 일을 해야 되는 거죠.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잡다한 일을 먼저 하고 가장 중요한 일을 깔아뭉개고 입 다물고 입 씻고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잡다한 일을 억수로 잘하더라도 지지율 회복은커녕 문제가 생기는 거죠. 지금 그게 문제가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? 그래서 5년 어떻게 끌어갈 겁니까? 힘든 거죠. 힘든 거죠.